자 22년 10월 학평입니다 그림은 매질 1과 2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0초 일대와 6초 일대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결국에서 물어보기에는 파동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죠 파동의 속력 그냥 V는 F람다니까 진동수랑 그냥 파장을 그대로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일단 원에서 파동의 속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원에서 파동의 속력 어떻게 됩니까 아 일단 원에서 파장을 한번 구해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파장 한번 진동하는 동안 지금 몇 미터 같죠? 자 여기 4미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파장은 4미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진동수를 구하면 되는데요 자 매질이 변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때?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V는 F람다에서 파장이 변해서 속력이 변하는 거지 진동수는 매질이 변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의 진동수를 한번 구해보면 될 건데 자 0초일 때 지금 딱 여기까지 왔죠 딱 10미터 지점까지 왔었는데 보아하니 6초일 때 지금 얼마나 더 갔나 하고 보니까 이만큼을 갔네요 그죠? 자 그 말인 즉슨 6초 동안 얼마만큼 자 여기서부터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총 4분의 3람다 만큼 갔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4분의 3번 진동을 했다라는 거죠 자 진동수라는 건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냐라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구해봅시다 자 6초 동안에 지금 얘가 몇 번 진동했어? 4분의 3번 진동을 했죠 그쵸? 자 그러면은 1초 동안에는 몇 번 진동하겠습니까? 1초 동안에는 당연히 8분의 1번 진동을 하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진동수는 뭐다? 8분의 1이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속력은 뭐다? 2분의 1미터 퍼 세크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0분의 3번 진동이